많은 좌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그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이래도 애터미 할 거야. 너 이래도 애터미 할 거니? 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걸 몇 번 극복을 하다 보면은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상까지 꼭 해내겠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가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할 수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김혜경. 이오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 이전에는 남편은 목수일을 하고 저는 시민단체에서 시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황이었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녹록치 않았죠. 경제적으로 월세에 살고 있고 빚도 좀 있었어요. 만난 건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마트에서 시장 보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혹시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애터미가 뭐지? 라고 탁 이렇게 어? 애터미 왜 나만 몰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미국에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21세기에 정말 중심이 될 유통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 믿고 했는데 실패했거든. 근데 애터미를 딱 듣는 순간에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생필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겠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거고 생필품이고 유통 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 무한 단계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제가 1박 2일 세미를 열흘 만에 가게 돼요. 정말 궁금했어요. 알아보고 싶어서 갔죠. 거기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더군다나 애터미를 잘 모르는 때였고 제 말을 안 믿어주시잖아요. 특히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남편이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반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고 열흘 만에 세미나를 가잖아요. 거기서 뚜껑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꽃 달고 나왔다고 표현도 하는데 미치면 미친다. 그 말씀처럼 제가 좀 처음에는 부업으로 해볼까 하다가 두 달 만에 사표를 쓰고 전업으로 뛰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반대가 심하게 됐죠. 사실은 제가 3개월 만에 오토판매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보 3개월만 나 믿어주고 기다려줘. 그런데 처음에 남편은 3개월 기다려주긴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남편한테 여보 3개월만 더요. 그래서 또 안 된 거예요. 한 번만 더 3개월이요. 그래서 9개월이 됐는데 오토판매사가 안 됐어요. 제가 오토판매사 1년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국장 될 때까지 사랑과 전쟁 영화를 찍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아예 터미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트워크를 선호한 사람은 아마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당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론적으로는 돼도 성공한 사람도 사실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때까지 살아온 경우로 봐가지고는 그냥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 저는 뭐 신뢰하지도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3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또 안 되잖아요. 3개월만 더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또 보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봐 이게 결국은 이용만 당하다가 이런 게 원래 다 단계야. 궁핍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근근히 모아서라도 이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안 했으면 좀 반대가 좀 덜했을 거예요. 진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에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인생 최악의 악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은 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의 한 수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걸 잘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얻고 다니셔야죠. 집사람이 이제 본부장 되고 나서부터 여보 하던 일 그만두고 위험한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차 운전도 좀 해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게 아주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같은 간에 아주 공주님 모시듯이 아주 이렇게 정말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강릉 동쪽에서 시작해서 파트너가 서쪽 끝에서 나온 거예요. 인천 강화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관령을 너무나 많이 넘나들어 있어요. 하루에도 뭐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차를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막 천지를 다녔었는데요. 그 차 키로수가 웬만한 영업용 차량 아시죠? 네. 훨씬 많이 뛰었다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와 제가 운전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같이 하면서 운전해 주시고 같이 다니니까. 아유 천국이 따로 없어요.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운전 안 하는 것만도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이제 남편이 또 함께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이제는 나를 믿어주고 남편이 이제 많이 힘이 돼주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더 이렇게 서로 그전에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처럼 어려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는 뭐 잘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장학금을 막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받다 보니까 저도 좀 받은 만큼 그 이상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 부러워한 아이들,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김혜경 장학금 그거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추구하는 나눔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면 복이잖아요. 근데 잘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돈인데 독이 되는 돈이 아니라 정말 덕이 되는 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의 반대가 오히려 저한테는 이겨나갈 수 있는 어쩌면은 그렇죠? 어쩌면은 동기부여였을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내가 반드시 꼭 이루어서 정말 기쁨을 안겨주고 싶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았어. 꼭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 말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고 늘 고맙다고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보 감사합니다. 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전에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생망이라고 그럴까요? 요번 생은 망했다. 이런 사실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스스로를 그냥 자족해야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 자신을 이렇게 좀 감춰왔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집사람한테 자주 제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정말 고맙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보 진짜 너무 고마워. 애터미는 우리에게 신의 한 수다. 정말 집사람이 그 당시 그런 선택을 하고 저는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인생 최악의 제가 상황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상도 못한 현실이 지금에 와서는 이야 정말 그게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둑 놀 때 어떤 수는 악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떤 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는데 저에게 터미가 왔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이잖아요. 인생은 ABCD로 하면은 뭐 B와 D 사이에 C다. Birth와 Death의 Choice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순간에 그걸 딱 선택하기를 정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는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 다 서로 몰랐거든요. 남편은 안 된다는 결과를 갖고 생각했고 저는 무조건 된다는 결과를 갖고 갔는데 그 갈림길에서 그 선택을 초이스하기를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에터미를 선택한 것이 저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